지금 제주도가 2021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코로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좌남스 의장이 확장 예정, 재정 확대를 좀 요구했죠. 반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와 또 하나로 도의원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까지만 나왔으면 확장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딱 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내달라고 한 두 분. 거기에 땡간에 의미가 많이 담겨있다. 좌남스 의원이 뒷전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1995년에 동의 절차가 제도화된 게 되면서 이 동의 절차는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치와는 다른 제주도 의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이 됐죠. 그렇죠. 송악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의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부동의 최초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최초 사례였기 때문에 뭐냐 당시에 제주도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도의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역할, 특히 자신의 어떤 권한들을 빼는 소환을 마련한 제주도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여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저희 도의회 안에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저도 그 부분을 좀 물어봤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의회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절차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발목 잡퇴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법무부 역할로 전락하실 것 같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지금의 권한을 없애는 게 마냐 얘기도 있지만 사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아서 심의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전망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께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용을 평소와 다르게 하고 오셔서 비도구 유튜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모처럼 제주도정이 아니라 제주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임시회가 개의가 됐고 임시회 개의회사, 특히 좌남수장의 개의회사를 했는데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서 이 얘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봤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직전에 도에서 내년도 예상과 관련해서 발표한 게 있기 때문에 재정 문제를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이게 제주도가 2021년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코로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를 제주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좌남수장이 확장 재정, 재정 확대를 요구했죠. 반대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와 또 하나로 도의원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의원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 지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확장 예정을 촉구한 부분들. 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특히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사이에서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정부 운영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절에 정부 재정 지출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게 되면 정부 부채가 많아지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는 결국 정부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기획자 정부, 기재부나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전문가들 특히 보수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을 올리는 부분들 전함수 의장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확장을 이야기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전함수 의장도 기회사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제의도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기 일터적으로 그동안 제주 지역의 경제 상황이 제주도,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지도가 재정지출을 줄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업종들이 많고요. 그리고 각 여러 분야의 경제의 여러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전함수 의장이 말처럼 돈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제주도에 대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정부에 기대고 있는 경제 분야가 사실 다른 제국에서 좀 많다라는 얘기들은 전함수 의장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점점점을 하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부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의 예산 규모가 5조 8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지역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그러죠. 그게 통계 수치를 보면 19조, 그러니까 2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30%가 제주도 재정 규모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주도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좀 맞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확대 재정, 재정 확대를 주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멘트, 그러니까 결국은 도의원들의 공약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발언. 이 발언은 확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의 행간을 좀 더 들여다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까지만 나왔으면 확장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딱 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예산 지원과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달라라고 한 부분, 거기에 행간의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 네, 조남선 의장이 뒷전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선거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역을 발전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공약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공약들이 필수적으로 예산 수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의회가 돈이 없잖아요. 돈을 쥐고 있는 건 결국 제주도일 텐데 결국 그러면 제주도의회가 도정에서 예산을 수립할 때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후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상 압력 아닌 압력 또는 협의 아닌 협의를 하는 게 관행이지요. 그런데 지금 조남선 의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협의 과정이 좀 소홀히 됐다라고 하는 약간의 볼멘소리를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원희룡 도정이 처음 출발하고 나서 제주도의회와 예산 전제까지 벌였던 가장 결정의 계기 기억하시죠? 바로 제주도의회의 재량 사업비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재량 사업비와 관련된 논란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제주도의회의 도의원들에게 남아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물론 도의원들의 공약이 도의원들만을 위한 어떤 민원이 아니잖아요. 저희 지역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즉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판단 특히 공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되지 과거처럼 재량 사업비처럼 각 도의원들마다 상임위원장은 몇 억 그다음에 초선위원은 몇 억 이렇게 마치 떡반을 나누듯이 재량 사업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까지 재량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을 때마다 높였던 어떤 높아졌던 여론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전화무소 의장의 발언은 재정제출 확대를 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도의원들의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이 이런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이 주문을 강의사와 희석시킨 그런 어떤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주도가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민원이 전부 다 의원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예산 기조를 보니까 내년도 본인들 도의원들의 공약 예산과 관련해서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현안 문제와 관련된 입장이 반영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 명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그 발언의 뒷맛이 좀 씁쓸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터지면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도지사 공약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주문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제 도지사 공약 예산을 삭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도의원의 공약 물론 그런 연계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죠. 어쨌거나 예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예민하기도 하고요. 한정된 장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또 의회 진행되면서 내년 또 예산도 얘기할 때 또 나눠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의회 관련해서. 네. 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관련된 인터뷰를 좀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의회 동의 절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동의 절차를 삭제하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고요? 지금 제주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현행제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제2도지사가 협의안을 마련한다라는 정도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구 자체를 바꾸는 게 큰 영향이 있을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정말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동의와 협의는? 굉장히 다른 건데. 그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95년에 동의 절차가 제도화된 게 되면서 이 동의 절차는 결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제주도 의외만이 가진 유일한 견제 수단이 됐죠. 특히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이 되면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왕적 도지사 얘기하죠. 그리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도지사에게 나눠준 권력을 어디에 나눠줄 것인가? 2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도의회잖아요. 그러니까 도의회의 권한이 강하면 강할수록 도지사의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일 텐데 그런 취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환경영향평가협의원에 관련된 동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알겠지만 송악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동의 절차가 부결되면서 결국 송악산 개발이 사실상 좌초, 좌절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긍정적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송악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동의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게 부동의 최초 사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사례였기 때문에 당시에 제주도의의 부동의 결과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제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20년 지나서 도의회가 특히 제주 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도의에도 그렇고 성장주의에 대한 어떤 함정 이런 게 빠져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제주도의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이 환경영역평가의 동의안 이 부분을 제대로 좀 발휘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제안한 것은 이 환경영역평가를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는데 제주도가 그 개선안을 일단 낸 것이고 거기에는 도의회의 동의안 절차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빠지고 제주도의사가 협의안을 마련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도의회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권한을 뺏어가는 거니까 반발해야 될 것 같은데 반발은 안 한다면서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주도의의 상황과 관련해서 미묘한 정치적 입장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성희 위원장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제주도의에서 굉장히 도의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질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제주도가 마련한 초안에는 분명히 그런 동의 절차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도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역할, 특히 자신의 어떤 권한들을 빼는 초안을 마련한 제주도를 향해서 목수를 높여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제주도의회 안에서 이와 관련한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 그러면 과연 이 제주도의회의 환경영역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제주지역사회에서 제주도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 그리고 송악산 사업과 관련해서 부동의가 첫 사례라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도의회가 그동안 이런 동의 절차에 관련해서 좀 불편하게 한 것 아닌가 또는 그동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했던 이런 비판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화요일에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좀 물어봤었는데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의회에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발목 잡기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지가 선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놓아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제도적으로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안입니다. 당초에는요.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의회 입장에서는 제도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거든요. 이 수단을 정확히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느냐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도의회가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회가 그동안 이 관련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는 건 결국은 제주도의회가 그 정치적 부담, 책임으로부터 책임 소재를 벗어나기 위한 결국은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제주 지역사회에서 개발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은 분명히 있고요.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표출한 분들도 분명히 있죠. 특히 이제 도의원으로서는 특히 이제 선출직으로서는 특정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향후에 정치적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전의 사례들로 봐도 그 부분에서는 당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증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제주도의회가 어떤 입장을 환경영향평가 도명을 관련해서 가지고 있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태도가 지금의 태도로 확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 지금의 권한을 없애느냐 마냐 얘기도 있지만 사실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아서 심의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근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시행 자체에 대한 문제 열면 환경영향평가를 평가의 주체가 결국은 개발사업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미비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법과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도 그동안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도적인 모순점들을 보완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죠. 하지만 도의에 주어진 권한, 특히 제주도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의 개발은 안 된다. 또는 지금과 같은 개발이 아닌 어떤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의 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지역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제주도적 권한을 도의가 포기한다는 것. 지금까지 포기는 아니지만 제주도가 1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삭제했다는 건 일단 1차적으로 제주도의 정책적인 판단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지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제주도의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주도의회가 일단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제주도가 제주도의 권한을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제주도의회에서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회가 갖고 있는 각 의원들 간의 정책적인 입장 그리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표심 상당히 다양한 정책적 계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민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계산을 좀 안 해주고 도민들만을 위해서 일해줬으면 싶을 텐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나눠봤습니다만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권한 이전에 환경과 도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의의 권한을 준다 만다 제도가 삭제한다 만다의 논의 전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왜 있느냐 왜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제주도 의원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성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정치적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성희 위원장은 이게 도에서 마련한 초안이지 도의회의 안은 여기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또 재정 문제에 그리고 예산 문제에 도의원들이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에 도민과 환경을 먼저 봐줬으면 좋겠다는 건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